하지만 뭘 해보려고 해도 경제적 여건이 안 되었던 이 남자는 헌책방에 가서 패션에 대해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차승원은 23살이 되던 해에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터지면서 차승원은 직격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나면서 모델로 설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모델료로 지하셋방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차승원은 무엇이라도 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는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고 단 한 번도 꿈꿔오지 않았던 연예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단 배우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렇게 4년간을 무명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차승원에게 최고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영화 신라의 달밤으로 주연 배우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배우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차승원은 다양한 캐릭터를 맡게 되면서 충무로의 핫스타가 되었죠. 그리고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과 최고의 사랑에서 인기 절정의 연기를 펼치며 명실성부한 톱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들 찬호아가 여러 사건에 휘말린 것도 모자라 찬호아, 친부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찬호아와 친부는 차승원이 친부 행세를 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이도관을 요구했고 결국 이 때문에 감춰졌던 차승원의 가정사가 모두 드러나고 말았죠. 그동안 대중들은 찬호아가 차승원의 친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님에 충격받았지만 그동안 차승원이 결혼 시기를 23살이 아닌 20살에 결혼했다며 공식적으로 알려왔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특히 차승원은 친부 소송이 제기된 후 아들 찬호아가 본인이 친부가 아닌 걸 알게 될까봐 1억을 주고 해당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 했지만 언론에 알려지면서 모든 게 틀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은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가족이 함께 잘 살고는 있지만 당시 미혼모였던 아내와 결혼해 가슴으로 낳은 아들을 위해 그렇게 다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 차승원은 다시 시청자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차승원은 삼시세끼의 출연의 자줌마로 다시 한 번 대박을 치면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차승원은 무려 13개의 브랜드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TVN 명단 공개에 따르면 차승원의 올해 수익만 100억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차승원은 가난한 흙수저에서 오직 노력한 나로 지금의 황금수저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 자신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코피노 필리핀 나동을 돕기 위해 음악회를 열어 수입금 전액을 기부하고 이처럼 알게 모르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차승원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진정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혹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